사귈래 말리 사귈래 말리 사귈래 말리 사귈래 말리 4년 후 더 좀 더 좋은 시간 3년 전 5년 전 한 가사 현행 한 가사 지금은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오늘 비가 많이 와요 오늘 콜롬비아에 보고타는 비가 엄청 많아요 네 지금 아까 아침에 천둥봉개 엄청 청소했을 때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지금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콜롬비아 맥도날드 가고 있어요 아 저구나 네 콜롬비아 맥도날드 가고 있다고요? 네 그런가요? 공연장 가는 거 아니에요? 리허설 하잖아요 먹고 갈걸요? 네? 가서 하고 먹나? 저도 잘 모르겠지 콜롬비아 저희는 이제 조금 이따가 공연이 있기 때문에 리허설하러 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되게 거의 바로 하하 성분당 공연장 제 리허설 뭐야? 드라이브 스루예요 오 예 스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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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! 빨강입니다 프렌치후라이 맞냐? 오늘 뭐 술 재밌게 잘하겠습니까? 다 말했죠? 고리 크림 그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? 지금 저희는 공연장에 와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공연장에 와 있는데 공연장이 엄청 넓어요 엄청 크고 넓어요 저희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공연장 짱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오늘 저희는 열심히 저희 공룡을 할 예정입니다. 오늘 재밌게 하겠습니다. 다음 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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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좀 말해봐 사길래 말해 넌 이틀 것 같아 사길래 말해 지금 좀 말해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사길래 말해 헝